아니요, 아니요. 걱정하지 말아요. 주희가 녹음한 거 한 번. 역대급 실행송이다. 우와, 되게 많이 된다. 욕심 생겼다, 욕심 생겼어. 욕심 내고 싶어? 열심히 하겠습니다! 비어! 아, 제대로 준비하셨네. 나이스! 우와, 대박이다! 준비됐어요? 되게 부끄럽다. 다 되네, 안 되는 게 없네, 이 집은. 왜 저래! 가능할지 모르겠어요, 나도. 아무도 안 해봐서. 들어오는 제가 따로 준비했으니까. 숨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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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! 도와! 숨쳐! 자신의 소리에 충실한 거야. 완연한 B급이 다 됐어요.